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들고 왔냐면 지난 제가 여름동안 정말 즐겨 입었던 그런 데일리룩 영상을 갖고 왔어요 머리색도 그렇긴 하지만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옷 패션 좀 화려한 것들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귀걸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동안 정말 즐겨 입었던 원피스와 점프수트 괜찮았던 것들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스타일의 옷도 있구나 저런 옷을 입는 사람도 있구나? 맞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패션 데일리룩 영상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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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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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